은혜씨 날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누구? 윤은혜씨? 아 은... 야! 야 은혜 진짜 보고싶다 은혜야 잘 지내냐? 아니 하지 말라고! 은혜 본지 오래됐고 정말 은혜야 나 한번 나와라 은혜야 아 진짜? TV보니까 이거는 꼭 편집이 안되더라구요 야 너 때문에 안됐다 가철아 예? 프로포즈는 뭐 어떤 이슈로 하는거야? 이벤트 같은거에요 이벤트? 아니 저 6년 만났는데 와 진짜? 예 그러니까 19살 때부터? 예 야 그렇게 오래 만났어? 그래서 저희 6년 동안에 그런 만났을 때 에피소드 에피소드 예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뭐 첫 키스 그 다음에 뭐 위기의 순간 그 다음에 위기 해결 그 다음에 결혼하자고 마음먹고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두 분이서 뮤지컬 그걸 섭외해가지고 야 멋있네 멋있따 진짜 아 진짜? 아 그 배우를 누구를 썼지? 배우도 잘할 수 있는데 재석이 형 써 나를 써 나를 야 지오랑 써 둘이 나랑 지오랑 나랑 지오랑 잘 못 써 작품 나온거에요 아니 뭐 개리랑 지오랑 개리랑 지오랑 개리랑 지오랑 눈물 흘릴 수도 있어 나는 정말 감동적이겠다 아니 근데 멋있다 진짜 너무 괜찮다 방송은 방송은 제가 6년동안요 받기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저도 약간 눈물이 글썽이는데 그럼 약간 미안해지는 마음이 저도 재석이 형 같은 스타일인데요 저는 그걸 못해요 네 근데 아시죠 제 마음 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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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알아 계속 받아야 돼 아 왜 그래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너랑 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잘하셨죠 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게임을 할건데 아 뭐였냐 폭탄이요 폭탄 질문하는거구나 질문하는거 질문해서 넘기면 이게 내가 설정한 시간에 딱 울리면 그 사람이 지는거야 대답을 꼭 해야 돼요 대답을 꼭 해야 돼요 갑니다 시작 행복하죠 결혼하면 행복하다 아니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니까 그 정도로 너무 행복하다 아니 그냥 거짓말 잘 못해 거짓말 잘 못해 거짓말 잘 못해 과하게 행복해서 여기 프로포즈 어디서 할거에요 아 다른 팀한테 해야죠 다른 팀한테 아 다른 팀한테 아 다른 팀한테 아니 진짜 저요 프로포즈요 어디서야할 거예요 소국장 그래서 오오오오오 выш 지성이요 죄송한데요 한강에 왜 가셨어요? 어디? 한강에 축구보고 치킨버거 한강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줄은 몰라요 축구선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아이 뭐야 여기 여기 박지성 부자천이 있습니다 박지성 부자천이 있어요 손흥민하고 좀 지정해 지성오빠가 딴죠 지성오빠가 딴죠 옆에 장철이 앉아있는데 야 장철이 아까 너 그렇게 쳐다봤는데 야 장철이 그렇게 한 느낌 못 느꼈어 괜찮으세요 질문했어요 괜찮으세요 아까 제가 보자마자 눈빛을 보냈는데 어? 너 내일모레 결혼 안해? 형수님 사랑하시죠? 형수님 사랑하시죠? 그럼요 너무 사랑하죠 형수님께 영상편지 한 번만 하세요 형수님께 영상편지 한 번만 하세요 너무 deixar 형수님께 영상편지 한 번만 하세요 너 그런지 형수님께 영상편지 한 번만 하세요 형수님께 crow 오빠가 꼴줄이에요. 오빠가 꼴줄입니다. 어제 아침 안 먹었어. 동훈이 형. 빨리 서둘러. 정말 진심으로 뛰고 싶으세요? 어 뛰고 싶어. 야 너도 연예인 만난 적 있지? 너도 연예인 만난 적 있지? 야 빨리 해. 빨리 하라고. 야 대답할 필요 없잖아. 그분께 영상 편지. 빨리. 그분께 영상 편지. 야 너도 연예인 만날 수 있지? 왜 당황하래. 왜 당황하래.